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부산 대현동의 사건 때문에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오랜만에 사촌형에게서 연락이 왔다 형은 제대 직전에 말년 군발이었고 이번이 마지막 휴가라고 했다 나는 형과 어느 호프집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형의 끔찍한 경험담을 들을 수 있었다 진서가 내가 소름 돋는 이야기 하나 해줄까? 너 내가 군함에서 군복무 중인 건 알지? 형 해군이잖아 내가 해줄 이야기는 군함에서 겪은 이야기야 형은 웃고 있었는데 웃음이 굉장히 부자연스러웠다 한 달 전 일이야 그날은 2주간의 출동을 마치고 진해로 복귀하던 날이었어 해군에서는 군함이 장기간 받아 경계를 서는 것을 출동이라고 말한다 형의 배는 100명 이상이 탑승하는 PCC 초기함이었고 그날은 오랜 항해를 마치고 항구의 배가 정박하는 날이었다 늘 겪는 일이지만 정박할 때의 기분은 정말 최고거든 생각해봐 망릉대에서 2주 동안 있어야 해 거기다 배까지 작으면 완전 감옥이거든 재밌지 않아? 밤바다가 아름답잖아 그건 하루 이틀이지 나처럼 몇 년을 보고 있어봐라 없던 멀미도 생긴다니까 하여튼 그날은 유난히 휴가 복귀자가 많았었어 2주 동안이나 휴가인 거야 해군은 휴가가 원래 많아 대신 복무 기간도 그만큼 길지만 어쨌든 그날 내 직속 후임 둘도 같이 복귀했거든 내가 말년에 아침밥 한다고 죽는 줄 알았는데 얼마나 반가웠겠냐? 둘이 복귀 신고하려고 나를 찾아왔어 그리고 형의 표정이 그때부터 진지해졌다 근데 막내인 권 일병의 얼굴이 좀 이상한 거야 뭐라 해야 되지? 안색도 어둡고 목소리에도 힘이 없었어 그래서 나도 물어봤지 무슨 일 있냐고 근데 대답을 안 하는 거야 그놈이 그래서 그냥 넘어갔어 그래서 그냥 피곤한가 보다 싶어서 푹 쉬라고 했지 뭐 형의 군함은 하루를 더 쉬고 다시 출동을 나갔다 이번 출동은 제주도 주의 경계가 목표였어 사실 말이 제주도지 바다는 다 똑같은 바다잖아 또 바다에만 있었겠네 그렇지 뭐 사실 출동 나가면 우리 같은 조리병들은 그냥 하루 종일 밥만 하는 거고 다른 놈들은 당직만 서는 거지 그럼 쉬는 시간에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출동이 더 편하기도 해 자기 일과만 마치면 자유니까 일과 끝나면 매일 비디오 틀어주고 노래방 기기도 설치해 주니까 말이야 근데 문제는 권 일병이었어 애가 안색이 계속 난 좋아지는 거야 물어도 대답도 안 하고 말이야 그렇게 한 5일 정도 지났나 형이 소주 한 병을 추가로 주문했다 그날 밤에 내가 애들을 침대에 집합시켰어 왜? 심심하거든 넌 말년 병장의 체감 시간을 상상도 못할 거야 하루가 1년같이 느껴지거든 그래서 내가 이번에 복귀한 둘에게 재밌었던 이 이야기 해달라 그랬지 권 일병은 아무 말이 없고 같이 온 김상병이 이야기를 꺼냈어 형은 종업원이 가져온 소주를 한 잔 들이키고 말을 이었다 형이들은 김상병의 이야기는 이러했다 김상병은 모처럼 나온 휴가에 무척 들떠 있었다고 한다 김상병의 집은 부산 대현동이었는데 매일 친구들과 술 마시고 또 노래방 가고 하는 그런 생활의 연속이었다 그날도 친구와 술을 마신 김상병은 아침이 돼서야 일어났다 거하게 취한 둘은 사거리 횡단보도 앞에 서 있었는데 옆에 한 할머니 한 분이 계셨다 할머니의 머리에는 커다란 짐이 올려져 있었고 곧 넘어질 듯이 휘청거렸다 문득 친구가 김상병의 귀에다 대고 속삭였다 장난 좀 쳐볼래? 친구는 성큼성큼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고 김상병도 얼떨결에 따라 걸었다 옆에 할머니도 둘을 따라서 건너기 시작했다 빨간 불이잖아? 김상병이 깜짝 놀라 다시 되돌아갔고 친구가 키득거리면서 따라왔다 그 순간 사단이 발생했다 계속 길을 건너던 할머니를 코란도 한 대가 사정없이 들이박은 것이다 차는 요란스런 소리를 내며 멈췄지만 할머니의 몸은 인형처럼 날아갔다 둘은 순식간에 굳어서 꼼짝도 할 수 없었고 곧 사람들이 몰려왔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죽었고 곧 구급차가 할머니를 후송해 갔다 장난칠 게 따로 있지 형이 놀라서 김상병을 쳐다봤지만 그는 개의치 않고 묵묵히 계속 말했다 구병장님 저라고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저는 장난이었습니다 정말 돌아가실지 몰랐다구요 김상병은 그날 이후로 매일 악몽에 시달렸다 할머니가 늘 제 뒤에 있는 것 같아요 무서워 죽겠어요 지금도 제 등쪽이 서늘해요 섬뜩해진 모두가 김상병의 뒤쪽을 쳐다봤다 아무도 없잖아 느낌이 그렇다는 거죠 제가 어디에 있든 늘 할머니가 따라다녀요 니들이 자초한 일이야 형이 문득 권일병을 바라봤고 권일병의 표정이 이상했다 뭐랄까 넋이 나간 표정이라 해야 하나 멍하게 허공만 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야기에 몰입된 내가 형을 재촉했다 그렇게 이야기는 그냥 끝났어 내가 무서워서 그만하라고 했거든 형은 오싹해진 느낌의 이불을 뒤집어쓰고 억지로 잠을 청했다 얼마쯤 지났을까 형인 안되없는 비명소리에 눈을 번쩍 떴다 순식간에 불이 켜졌고 사람들의 비명이 한꺼번에 터졌다 무슨 일이야 침대를 빠져나온 형이 본 것은 충격적이었다 김상병이 목에 시칼이 박힌 채 쓰러져 있었고 옆에 권일병이 조용히 앉아있었다 권일병의 손에는 시뻘건 피가 가득했고 주인은 온통 핏자국이었다 권일병은 조용히 김상병의 시체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모두를 소름끼치게 만들었다 곧 당직사관과 부사관들이 달려오고 권일병은 손이 묶인 채 감금되었다 배는 가스터빈을 풀가동해 진해로 달렸고 곧 도착했다 항구에 벌써 헌병과 구급차가 대기 중이었다 곧바로 권일병은 헌병대로 이송되었고 죽은 김상병의 시체는 군국병원으로 옮겨졌다 왜? 대체 왜 죽인 건데? 나는 다급하게 물었다 일주일쯤 있다가 소식이 들려왔지 형이 유리창 너머로 시선을 둔 채 말을 이었다 헌병 수사관들의 질문에 권일병이 이렇게 대답했다더라 뭐라고? 장난이었다고? 살짝 찔렀는데 진짜로 죽을지는 몰랐다고 말이야 우리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섬뜩하더라 우리가 죽을 수도 있었단 말이잖아 형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 잠시 후 다시 돌아온 형이 계속 말했다 그때 언론에서 엄청나게 떠들었어 권일병이 입대 전에 게임페인이었거든 총게임에 말이야 말도 안 돼 그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근데 국민들이 솔깃해 했다는 거야 결론은 김상병만 불쌍하게 죽은 거네 내 질문에 형이 시계를 바라보았다 너무 늦었다 일어나자 버스 끊기겠다 형은 계산서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방 좀 챙기고 내가 앉아서 가방을 챙기는 사이 형이 다가왔다 근데 말이야 나중에 수사관들이 한 가지 사실을 밝혀낸 게 있어 형은 내 귀에 속삭이듯 말했고 나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그날 횡단보도에서 죽은 할머니의 손자가 권일병이라는 걸 말이야 두 번째 이야기 삼베옷의 비밀 제가 알던 그 여자분이 아들과 딸이 한 명씩 있었는데 유독 시어머니가 손녀를 너무 싫어하셨다고 합니다 뭘 하든 손자만 챙기고 대놓고 차별하고 데리고 가도 손자 이름만 부르고 손자랑만 얘기할 정도로 심각했다고 합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도 여간 골치 아픈 일이 아니었죠 그런데 그랬던 시어머니가 어느 날 손녀딸 입히라면서 삼베옷 같은 걸 손수 만들어주셨다고 해요 드디어 시어머니도 생각이 바뀐 건가 싶기도 하고 딸이 어려서 아직 크지만 너무 감동했던 며느리는 그 옷을 종종 입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딸이 자꾸 악몽을 꾸고 잔병치레가 많아지고 심지어 본인도 악몽을 꾸니 느낌이 이상해서 원인을 찾다 보니 그 시기가 시어머니가 옷을 준 날이더랍니다 그래서 친정어머니께 요즘 딸이 많이 아파서 걱정이라며 이야기하다가 시어머니가 옷을 줬던 것까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랬더니 친정어머니가 급히 정색하시며 그거 혹시 사돈 수위로 만든 옷 아니야 그래서 왜 그런 걸 묻냐고 했더니 노인들 사이에서는 자기 수위로 옷을 만들어서 점고 어린 사람한테 주면 그 사람의 명이 줄고 자기 명은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하시더랍니다 소름이 끼쳐서 자기 시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어머니 혹시 선물로 주신 오 말인데요 어머니 미리 지어놓으셨던 수위로 만드신 거예요? 하고 물어봤더니 시어머니가 정색하시면서 그걸 누가 말해주디 니 시누이가 말하든 세 번째 이야기 시골 마을에서 벌어진 아줌마의 잔인한 진실 1960년대 초반 시골 중에서도 정말 시골에서 태어나셨던 저희 아버지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곳은 너낙 시골이라 음내에 나가려면 지금도 차를 타고 한 시간 정도 가야 합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는 먹을 것도 없고 정말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국민학생이었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소를 풀먹이러 소를 데리고 뒷산에 가서 소가 밥을 다 먹으면 집에 돌아와서는 한 시간 넘는 거리를 걸어서 학교로 가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동네 아저씨 한 분이 자꾸 야위어가고 몸에 멍 자국도 생기더랍니다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그 작은 시골 마을에는 딱히 범죄가 일어나는 일도 없었기 때문에 다들 그냥 이상하다고만 생각했대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나중에 아버지와 친구가 밤늦게 집에 돌아가던 날이었답니다 그날따라 이상하게 그 아저씨 집이 궁금해져서 몰래 들여다봤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보신 광경은 끔찍했습니다 그 아저씨의 부인이 아저씨를 폭행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아저씨의 부인은 당시에 엄청 덩치가 컸고 그에 비해 아저씨는 매우 외소했습니다 그 장면을 본 사람이 아버지와 친구였는데 놀란 나머지 소리를 질러버렸고 아줌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러자 그 아줌마가 무섭게 눈을 불아리며 사람들한테 알리면 너희도 죽는다 너무 무서워서 집으로 도망쳤고 그 이후로도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또 밤에 지나가다가 그 아줌마를 다시 보았답니다 아저씨의 시체를 아줌마가 웃으며 처리하던 모습을 네 번째 이야기 누구도 벨을 누르지 않았다 어제 저녁 8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소름이 돋네요 친구들과 술 약속이 있어서 차를 회사에 주차해두고 약속 장소로 가는 마을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 안에 승객은 저를 포함해 20대 남자 한 분이 뒷문 맞은편 쪽에 앉아있었어요 그런데 승객 중 그 누구도 하차배를 누르지 않았는데 버스가 삼정거장 연속으로 정차하더군요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네 번째 정류장쯤 다시 뒷문을 여시더니 기사 아저씨가 짜증 가득한 목소리로 안 내립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내릴 행동을 하지 않았고 모두 자리에 앉아있었을 뿐인데 말이죠 그러고는 기사 아저씨가 다시 출발하려고 뒷문을 닫으시면서 아저씨 그래서 잊지 말고 뭐라도 자부이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버스 안 승객들은 전부 앉아있었는데도요 저는 찝찝한 기분이 들어서 목적지에 한 정거장 전에 내려 땀을 뻘뻘 흘리며 걸어갔습니다 도대체 기사 아저씨는 누구를 보고 서있지 말고 잡으라고 하신 걸까요? 다섯 번째 이야기 하수구에서 발견된 아름다운 인어의 진실 그 남자의 형편은 늘 궁색했지만 무슨 일이 그렇게 괴로웠는지 그날은 정말 미친 듯이 술을 퍼마셨다 필름이 끊길 정도로 술을 마신 남자는 비틀거리며 걷다가 도랑으로 굴러떨어져 하수구 옆에서 잠시 잠이 든 것 같았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남자는 깜짝 놀랐다 하수구에는 놀랍게도 아름다운 인어가 있었다 하수구의 구정물 때문에 몸은 더러워져 있었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없이 그저 가만히 갸냘픈 몸으로 누워있었다 하지만 남자는 확실히 인어를 보았고 그 인어는 그 무엇보다도 아름다웠다 남자는 인어의 사랑스러운 얼굴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는 허겁지겁 인어를 짊어지고 집으로 들어왔다 남자는 커다란 수조에 물을 받아 인어를 넣었다 인어는 수조 속 물결에 따라 부드럽게 몸을 움직이며 헤엄쳤다 그러나 그녀는 언제나 슬픈 눈빛으로 남자를 바라보았다 남자는 자신이 인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날 이후 남자는 직장도 잊어버렸다 물론 변변한 직장도 없었지만 그는 식음을 전폐한 채 오직 수조 속 인어만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 그는 사랑하는 인어가 잘못될까 봐 걱정하기 시작했다 혹시라도 사람들이 인어를 발견하면 언론과 구경꾼들이 몰려들 것이고 과학자들이 인어를 잡아가 실험하거나 해부하려 할지도 몰랐다 이 상상만으로도 남자의 가슴은 무너지는 듯했다 그 연약해 보이는 인어는 남자의 눈에 세상 무엇보다 자신이 보호해야 할 존재로 보였다 남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아무도 인어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맹세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남자는 점점 초조해졌다 누군가 집 주변을 맴돌며 인어를 노리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불안해진 남자는 잠을 자지도 못했다 인어가 해코지를 당할 생각만 해도 그는 미칠 것 같았다 그러던 중 인어의 다리에 작은 상처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 상처는 퍼러멍처럼 변했고 점점 더 커져갔다 남자는 상처를 치료하려고 애썼지만 상처는 깊어만 갔다 인어는 여전히 슬픈 표정으로 묵묵히 수조 속에서 헤엄치고 있었다 그러나 상처는 결국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부스럼이 생기며 벌레가 끼는 것 같기도 했다 상처가 악화될수록 남자는 점점 더 집 주변에서 인어를 노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았다 남자는 수조 속 인어를 보며 안타까움에 견딜 수가 없었다 내가 그 남자를 발견한 것은 사건 발생 8일째 되는 날이었다 동료 형사들과 함께 남자의 집에 들이닥쳤을 때 남자는 수척해진 모습으로 정신이 나간 듯 수조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수조 속에는 남자의 아내의 시체가 둥둥 떠다니고 있었다 자신의 아내를 살해해 하수구에 버렸던 남자는 그렇게 체포되었다 여섯 번째 이야기 샌디에이고 10층에서 벌어진 운명의 자살 사건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자살 사건이 있다 1994년 3월 23일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로널드 오퍼스라는 남자가 10층 빌딩 아래로 투신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기이하게도 그의 시체는 바닥에 떨어진 게 아니라 8층에 처진 안전망에 걸쳐진 채로 발견되었다 경찰에 의한 부검 결과 직접적인 사인은 머리를 관통한 라이플 총탄이었다 즉 그가 투신할 때 이미 라이플 총탄이 그의 두 개 꼴을 관통해 그는 죽은 상태였다는 것이다 혹시 자살을 가장한 살인이 아닐까 의심한 경찰은 주변 수색을 나섰지만 그가 투신했던 지점에는 아무런 핏자국도 발견할 수 없었다 오히려 자살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지는 그의 자필로 된 유서만이 놓여있을 뿐이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머리에 난 총상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가 자살하기 전 라이플 총으로 자신의 머리를 쏘고 떨어졌다면 그 주변에 핏자국이나 흔적 혹은 라이플 총이 남아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사건을 수사해 주변 탐색을 하던 경찰은 놀라운 곳에서 답을 찾을 수 있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가 10층에서 투신 자살을 한 직후 9층 지점을 통과하는 그 순간 9층에서 날아온 총탄의 머리를 맞은 것이었다 9층에는 노부부가 새들어 살고 있었는데 그 부부가 심한 말다툼을 하다 격분한 남편이 총을 들고 와 부인에게 총을 쏘았고 총알은 부인을 비껴나가 정말 우연히 그리로 떨어지던 오퍼스의 머리를 맞춘 것이다 우연치고는 정말 기가 막힌 우연이고 원래 자살하려고 투신하던 오퍼스가 총에 먼저 맞아 죽는다고 해도 크게 달라질 것이 없으므로 그게 뭔가 대수냐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경찰은 다른 결론을 내렸다 8층에는 안전망이 쳐져 있었으므로 만약에 오퍼스가 머리에 총탄을 맞지 않았을 경우 그는 안전망에 걸쳐져 살아남았을지도 모른다 즉 자살 미수로 살 수 있었는데 그 총탄으로 사망했으므로 9층 노부부 중 남편은 과실치사 혐의가 된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자면 남편은 부인을 겨냥해 총을 쏘았더라도 만약 그게 부인에게 맞았을 경우는 1급 살인이 되지만 부인을 빗나가 그 옆에 다른 사람이 맞았을 경우는 2급 살인 즉 과실치사가 된다 이 경우로서 9층에 사는 노인은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경찰의 혐의 적용이 이렇게 풀리자 그 노부부는 곧 자신들은 항상 그 총에 총탄을 넣어두지 않았으며 어떻게 그 총이 장전되어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노인들의 말에 의하면 그들은 평소 부부싸움에는 항상 남편이 빈 총을 들고 나와 부인에게 쏘는 신용을 하며 위협하는 등의 습관이 있었는데 분명한 건 자신들이 결코 그 총에 탄환을 장전한 적은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총탄이 장전된 줄 모르고 총을 발사했으므로 살의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또 마침 오퍼스가 그 와중에 총탄을 맞았으므로 오퍼스는 사고사로 처리가 되어야 자신이 살인죄를 받는 건 억울하다는 의견이었다 그렇다면 사건의 핵심은 누가 과연 그 총탄을 장전했느냐는 것이었다 그 총탄을 장전한 사람이 이번 사건의 유죄가 될 것이었다 경찰은 수사 끝에 그 노부부의 아들 중 한 명이 사건 6주 전 총탄을 장전했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 아들은 직장에서 해고되고 어머니로부터 금전적인 도움을 외면당하게 되자 아버지의 습관을 떠올리고 어머니를 살해하기 위해 몰래 총탄을 넣은 것이었다 그 아들은 총탄을 장전한 지 6주가 지나도록 자신의 부모가 부부싸움을 하지 않는 바람에 자신의 어머니가 살해될 희망이 점점 없어졌고 결국 절망한 채로 10층에서 자살하기로 한 것이다 결론만 말하자면 그 아들이 바로 자살한 로널드 오퍼스였던 것이다 그래서 결국 사건은 오퍼스의 자살사로 종결되었다 일곱 번째 이야기 달동네 노래방의 미스터리 이건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입니다 고등학교 주변에 여고가 세 군데나 있어서 여자애들을 만날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고등학교 학생들은 노래방을 자주 갔습니다 그 당시 노래방이 1시간에 5천원이었는데 거의 매일 가다시피 해서 조금씩 자금의 압박을 느낄 때였습니다 그러던 중 등교를 하는데 저희 동네가 달동네였고 슈퍼도 하나밖에 없던 그곳에 노래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개업 기념이라며 1시간에 3천원이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등교하자마자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학교가 끝나자마자 친구들과 함께 그 노래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당시 노래방은 전부지하에 있었습니다 주인 아저씨에게 서비스 좀 많이 달라고 부탁드린 후 노래방에 들어가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바로 옆방에서 여자들 웃음소리가 들리더군요 저희는 잘됐다 싶어 같이 놀자고 부탁해보자며 누가 갈지 정하기 위해 가위바위보를 했습니다 결국 A가 그 방으로 향했습니다 저희는 일부러 제일 잘 부르는 노래로 소리를 크게 내며 부르고 있었는데 한참이 지나도 A가 돌아오지 않더군요 그래서 B가 A를 데리러 옆방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A도 B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배신이라도 했나 싶어서 남아있던 친구와 함께 옆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옆방엔 여자애들은 보이지 않았고 A와 B는 저희 쪽 그러니까 문쪽만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영문을 알 수 없어 그 방에 있던 친구들에게 물었습니다 여자애들 그냥 갔냐 그럼 빨리 오지 여기서 뭐하냐 그리고 그 녀석들에게 다가갔는데 가까워지니 친구가 계속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안 돼 분위기가 이상해서 함께 온 친구에게 애들 좀 보고 있으라고 말한 후 주인 아저씨를 불러왔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방에 들어와 멍하니 서있는 친구들에게 계속 괜찮냐고 물어보셨지만 친구들은 여전히 눈을 감으면 안 돼 눈을 감으면 안 돼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아저씨도 그제야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셨는지 저에게 가게 냉장고에 가서 음료수를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뛰어가서 음료수를 가져왔고 아저씨는 음료수를 친구들의 목 뒤로 갖다 대셨습니다 그제서야 친구들이 정신을 차린 듯했죠 그리고 두 녀석 모두 털썩 주저앉더니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친구 A에게 들어보니 옆방엔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A는 방 이곳저곳을 다시 봤지만 정말 아무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다시 원래 방으로 돌아오려는데 한 여자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친구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답니다 그 여자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웃고만 있었고 친구는 멍하니 그 여자를 바라보다가 눈을 잠시 깜빡였는데 그 여자가 눈을 깜빡일 때마다 조금씩 앞으로 다가오더랍니다 걸어오는 건 아니고 스르륵 다가오는 느낌이었답니다 그제서야 친구는 눈을 조금이라도 깜빡이면 그 여자가 점점 다가온다는 걸 알라 차렸고 눈을 부릅뜨고 그 여자를 쳐다봤다고 했습니다 잠시 후 B가 방에 들어왔고 멍하니 있던 A에게 다가오자 A는 간신히 말했답니다 눈을 감으면 안 돼 A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B는 그 상황을 저희에게 전달하려고 문쪽을 돌아보았고 그때 그 여자가 B의 눈에도 보였답니다 하지만 B는 A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예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는데 눈을 떴을 때 그 여자는 바로 눈앞에서 시익 웃고 있더랍니다 그제야 B는 A의 말이 이해됐습니다 눈을 감으면 안 돼 저와 남은 친구가 옆방에 도착할 때까지 그 둘은 눈을 감지 못하고 바로 코앞에 서서 웃고 있는 여자와 눈을 마주치고 있었던 겁니다 여덟 번째 이야기 카시마 알 에이코의 비극 일본에는 테케테케라는 귀신이 있다 테케테케는 하반신이 없고 상반신만 있는데 나수로 땅을 짓고 오거나 양팔로 기어오는 악령이다 테케테케라는 이름의 유래는 팔로 기어오거나 땅을 찍으며 나는 소리에서 비롯되었다 테케테케는 빠른 속도로 희생자를 쫓아온다 테케테케가 생겨난 계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어느 추운 겨울날 한 소녀가 열차에 치어 하반신이 잘려나갔다 하지만 엄청난 한파로 혈관이 수축하여 출혈이 멈췄다 수십 분 동안 서서히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찾기 위해 돌아다니다 결국 죽게 되었다 그 망령이 하체가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 사람들의 하체나 신체 부위를 찰라간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이 테케테케 귀신의 주인공으로 알려진 여성은 일본의 카시마 레이코로 현재 미카사 마을에 살던 간호사였다 1948년 당시 24살의 아름다운 여성이었던 그녀는 일하고 돌아오는 길에 미군에게 습격당해 강간을 당했다 그 이후 붉은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강하게 남았다 반광난 상태에서 붉은색의 물건들을 모조리 갖다 버리게 되었다 한 달 후 결국 철교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했고 자살 후 기차에 치어 상반신과 하반신이 두 동강나는 처참한 시체가 되었다 이후 선로 위를 걸으면 테케테케 소리가 가까이 들리게 되었으며 뒤돌아보게 되면 허리가 잘려 죽게 된다는 일본 괴담이 퍼졌다 또한 설령 그 장소에서 죽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3일 후에는 죽는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또 다른 소문으로는 두 손에 낫을 들고 그 낫으로 바닥을 찍으며 엄청난 속도로 돌아다니다가 희생자를 만나면 그 다리를 잘라버리고 자신과 같은 테케테케로 만들어 버린다고 한다 테케테케를 쫓아내는 주문이 있다고도 전해진다 그 주문을 외우면 너냐? 그딴 소문을 만든게? 라고 말하며 끌고 가버린다고 한다 아홉 번째 이야기 새빨간 여자가 남긴 흔적 우리 학교는 8교시가 끝나면 저녁을 먹어 6시 30분쯤에 저녁을 먹고 집에 갈 애들은 가고 남은 애들은 남아있었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비해 훨씬 넉넉하게 먹을 수 있었어 저녁을 다 먹고 나면 50분 정도가 되거든 양치질하면 7시니까 야자 시작 시간까지 한 30분 정도가 남아 난 그 시간에 주로 잠을 청했어 그날도 밥을 다 먹고 책상에 엎드려서 자고 있었는데 꿈에 우리 집이 보이는 거야 내가 철문 사이로 우리 집을 보고 있는데 새빨간 옷을 입은 어떤 여자가 우리 집 현관을 쾅쾅하고 부서질 정도로 세게 두드리는 거야 현관문이 쇠로 되어 있어서 보통 사람이라면 두드리다 보면 손이 아플 텐데 전혀 그런 기색도 없이 두드리는 거야 되게 기분이 나빠서 그 여자를 자세하게 쳐다봤어 머리카락 끝이 꼬불꼬불하게 엉켜있고 피부는 군데군데 꼭 물이 빠진 것처럼 색이 달랐어 그에 비해 옷은 눈이 아릴 정도로 새빨간 색깔이었어 그 여자는 측면을 향해 있어서 얼굴이 자세히는 안 보였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 입꼬리가 기이할 정도로 쭉 올라가 있었고 굉장히 징그럽게 웃고 있었다는 것 그 여자는 우리 집 문을 열심히 두드리며 뭔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어 자세히 들어봤더니 조금만 더 라고 하더라 뭔가 싶어서 말을 걸려고 하는데 그 순간 그 여자가 문에 손을 그대로 둔 채로 나를 빤히 쳐다보더니 소리를 꽥 찌르는 거야 그래서 놀라서 딱 깼는데 느낌이 쎄 거야 그래서 엄마에게 전화했더니 엄마가 잠에서 깬 목소리였는데 엄청 놀라면서 나 아니면 우리 집 다 탈 뻔했다고 하더라 나 수능 친다고 엄마가 곰국 끓여주려고 불에 얹어놓고 지켜보다가 깜빡 잠이 든 거야 근데 엄마가 꽤 오래 자서 안에 있던 내용물은 이미 다 타고 냄비도 거의 타서 자칫하면 불이 날 뻔했던 거야 나중에 할머니한테 그 이야기를 했더니 할머니 말로는 그 여자가 화마였을 거라고 하더라 열 번째 이야기 모내기하는 사람들의 미스터리한 미소 풍경 사진 찍는 걸 좋아하던 친구가 놀러왔다 얼마 전 휴일에 찍은 사진이라며 선물로 사진 몇 장을 가져왔다 녀석의 카메라는 화소가 굉장히 높았다 그래서인지 전혀 깨짐 없이 잘 나왔다 굉장하네 잘 찍었는데 그렇지 근데 그보다 말이야 이 사진 대단하지 않아? 그렇게 말하며 친구가 짚은 곳은 어딘가의 농촌 풍경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모내기를 하는 사진이었다 오 한가롭고 좋네 요즘 세상의 인력으로 마을 사람들이 청출동해서 모내기를 하는 곳이 있구나 그치? 다들 웃는 얼굴이 잘 나왔어 그렇네 모두 이쪽을 보고 웃고 있네 기념 사진이야 아니야 나는 굉장히 먼 거리에서 초망원으로 산 저편에서 우연히 이 마을을 찍은 거거든 잘 봐 조감도처럼 잘 나왔지 응 그런데 말이야 이 사진 대단한 사진이라며 도대체 뭐가 대단하다는 거야 망원으로 산 너머에서 찍은 사진인데 어째서 다들 그걸 알고 웃는 얼굴로 이쪽을 쳐다보고 있느냐 말이야 이 사진에 찍은 거군은 follow-up 그러니까요 근데 단지 안 봤는데